우리가 함께 나누어 줄 말씀은 수가리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여러분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이미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딱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와께 돌아갔느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스가리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가리아 말씀은 또 게시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보지 않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사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 시점이 언제이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딸의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은 누구냐 다리오 왕이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을 그냥 다리오라고 써서 우리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다리오는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고레스 왕은 잘 아시죠. 바사국의 초대왕.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피부리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권하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권하는 것을 방해가 있어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이 다리오 히스타스피스가 그것을 다시 지원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때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이다. 그들은 아직 끝나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끝나가는 시점에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어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스가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부터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음을 준 메시지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게시록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이들에게 준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왜 그들이 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음을 말하고 있죠. 거룩하신 일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다 해놨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51장에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끌려갔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예레미야서 51장 5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 여왁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해서 그들이 그 죄악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닌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제목에서 여러분이 감지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비교해서 게시록의 말씀을 보면 51장 7절의 말씀에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말할 때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세계가 취약에는 금장이라.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온 세계가 취약에는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럼 바벨론의 금잔에 잡혀 있고 그 포도주를 마셔서 다 미쳤다 말이에요. 바벨론에 다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취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때요?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게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게시록 17장에 가면 음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료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얘기했는데 그 바벨론에 금잔을 가졌고 그 포도주로 세상이 다 미쳤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게시록에 17장에 1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음료에 의해서 땅의 임금들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 아시죠? 한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다른 포도주는 세상의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두 종류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 때 묵은 포도주, 옛 포도주가 나오고 새 포도주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에서 그걸 먹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혼인 예식을 그들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그들은 혼인한 날로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과 결혼한 날. 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혼인의 날로 생각하는데 이 혼인의 날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그들이 마신 포도주를 율법으로 받은 포도주인 거예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줬느냐?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율법을 먹으면서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 혼인해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는 상태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발 씻을 물을 담아두는 그 여섯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합니다. 무슨 독? 발 씻을 물을 두는 독이에요.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혼인 예식에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발을 씻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발을 씻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인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례를 받아서 그 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진 백성. 죄사함을 받고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긴다니까 아니요 그럼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밟아서 거기서 나온 먼지만 씻으면 된다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약속을 가지고 이미 한례받은 백성이고 이미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방인은 다르죠. 이방인은 아무 약속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을 씻는 돌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돌항아리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는 그 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러서 물이 피가 되어져서 찬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로 알고는 그 포도주로 온정케 하심을 예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포도주로 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범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고역하고 범죄를 했느냐? 그들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뭔가 열심을 내는데 여기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부르짖으면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바벨론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이나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취해서 미친 자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같이 취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게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음녀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가득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금잔을 술 마시는 잔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 마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마음인지 모르지만 항상 나를 주장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득해? 세상께 너무나 가득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습득된 것과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순간에 그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땐 가증하고 음행하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깨끗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심령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의 술에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성령이 술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술이 아닌 세상 술에 취해인 것은 보니까 이 음료가 가진 금잔이라는 거예요. 이 음료가 큰 바벨론이고 또 세상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런데 이곳에 많은 자들이 취해 있는데 세상이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때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어떤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벨론은 영적인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더럽히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는 어둠의 나라. 빛과 관계없는 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문화와 풍조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적당히 절충되어져서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부가 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료에게 속해진 자인 거예요. 음료의 손에 잡힌 금잔과 같은 거예요. 금잔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은 나라예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내 개념,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으면 거룩한 거예요. 너는 귀하다 하면 귀한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망군의 주여와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고 넌 내 것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뺏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속이지. 뭘로 속여요? 세상 것으로 속여요. 내 생각으로 속이고 내 마음으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 것이 되어져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입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교의 생활을 함으로써 열심히 그걸로 내가 뭔가 채워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옛 포도주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포도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마시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마실 수 있는 게 새 포도주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새 포도를 마실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영적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작의 단계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다 내려놨을 때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해가지고 열심히 내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아직 시작도 안 된 때예요.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뭐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든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는 아직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지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을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다시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한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지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겼다고 말해요. 그들이 바을을 섬기면서 바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거든요. 아세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믿었어요. 그것을 고친 자가 누구예요? 엘리아. 엘리아가 칼메산에서 850명의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요한의 때라고 또한 말하죠. 세례요한이 와서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건 돌이켜라. 어디로? 내게로 돌이켜라. 너희의 시선을 돌이켜라.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는 그분의 겉만 대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음녀에게 붙잡힌 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구나. 음녀에게 붙잡힌 바 되고 음녀의 그 가증한 술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서 완전히 뽑아내셔야 합니다. 마음에서도 뽑아내셔야 돼요. 스가리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예레미야에서 5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들을 애워싸고 치리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는데 타국인이 바벨론에 와서 그를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내서 그들을 키즈를 한대요. 여러분 키즈를 언제 해요?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키즈를 하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 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로 추수 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랑 연결을 합냐. 마태봉 3장 12절의 말씀에 추수 때에 자기의 타장마당에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정하게 하사. 여기에 키가 있어요. 타장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은 해요. 그런데 그 타장마당이 정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때가 그럼 무슨 때라는 거예요? 정하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때가 그럼 무슨 때인 거예요? 정하게 하는 때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그리고 나라가 다 무너졌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끊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정하게 하시는 거래요. 정하게 하는데 이때가 언제 때야 되니까? 추수 때예요. 이삭을 이렇게 치면 이삭들은 아이쿠 아파 아이쿠 아파 그래서 팍팍팍 뛰겠죠. 키즈를 하면 어지러워서 아이고 어지러워 어지러워 하겠지만 주님은 그 키즈를 통해서 그들을 정하게 해서 알곡만 뽑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바꿔서 말하면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성에서 몸부림치는 이거 온전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 들어가는 거 아 이게 나를 정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하게 하는 때구나. 나를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나는 알곡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진멸을 하되 누굴 통해서 파사국이 와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파사가 나누어지면서 두 나라가 생겨지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가 와서 다른 타국인이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쭉정이는 심판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은 이스라엘인 사람들은 건져내어서 콧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온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쓰임받고 다리오 왕이 쓰임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정하게 하는 작업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나를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거구나.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로 하여금 풀묻불 속에 집어넣어도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생각하면 감사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림에서 5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목소리를 내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해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다 보이는 신을 섬겼으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니까 그들도 보이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한 거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보이기를 원해. 그러니까 뭔가 내 앞에 보여져야 믿어져.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을게. 똑같은 얘기예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없나요? 듣지도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지. 왜 못 들을까? 죄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무슨 죄? 내 생각이 많아. 내 판단. 내 생각. 또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주소 들은 말들. 그걸 유교병이라고 말하는 세상 누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 지금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해주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 듣더라고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대요. 어떤 사람은 쏙쏙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소리는 들리지.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가 막힌 거죠. 들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서 듣지를 못하면 아무리 준들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리고 못 듣게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자 하는 이거가 사람의 속성이에요. 뭔가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믿고 가는 거를 안 하려고 들어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환상 보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냥 감동만 주시는데 아니 누군 본다니까 나도 보고 싶지. 그래서 나는 안 보여주시는 건데요. 보여달라고 막 하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대도다. 그래도 나는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이유예요. 뭔가가 보여지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이적과 표적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양식을 얻고자 함이지 실질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자 함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따라 순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 안 하세요. 오히려 이적과 표적은 마태봉 24장에 가면 미혹한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행한다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와서 깨닫게 하고 영으로 와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줄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나를 완전히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 한 마나 받으면 눌릴 대로 눌렸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그냥 자유의 자리인 거 경험해 보신 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그냥 씻겨져버려요. 그냥 걷어져 버려요. 무거운 짐이 그냥 벗겨져버려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왔고 가르쳐을 받았던 거를 하나님이 지금 뜯어 고치고 계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말씀 쭉 해왔던 것들이 다 이거 사실 그냥 뜯어 고치고 있어요. 잘못 인식되어진 것들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 이거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닌 마음 눈이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열려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음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이 여기서 오거든. 많은 분들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여기서 믿어요. 여기서 믿으면 마음에서 감동이 안 와요. 감격이 안 와요. 마음에서 믿어지면 달라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건 뭐예요? 생각에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믿어야 이 마음에 말씀이 꽂힌 거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된 것이고 그래야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려야 귀도 들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은 목소리를 내셔서 천진만물도 다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하신 게 없어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은 한 분뿐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말씀으로만 해오시던 분이 신약이어서 딱 나타나신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우상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주신 것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너희는 믿어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 번 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말씀한다 그랬어요. 말씀. 가르치신다 그랬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로 화려한 금과 은과 장식과 이런 걸로 꾸며서 번영과 부기와 영화가 터득한 나라로 바벨론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음료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금과 은과 아름다운 자세 곳을 입고 취장을 하고 화려하게 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삽시간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이 게시록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즉 이스라엘이 정함을 받는 때가 끝나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함을 받는 시기가 끝나면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정하신 때에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일이 끝날까? 언제나 뭐가 될까?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언제나 이게 될까? 언제나 저게 될까?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내가 교회가 커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고 육체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관점,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다 하나님을 버린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실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의 삶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순정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순정과 기다림. 그들이 받은 것은 그냥 말씀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한 걸 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약속을 받고 보지도 못했지만 계속해서 기다려왔고 그 길을 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만 할 때 내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하랜 대로 순정하면서 가시겠느냐. 그런 사람이 성경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걸로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찌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는데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는데 예레미야 51장 19절에 분명히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앞에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 신상에게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고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얻고자 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에 처할 것들뿐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9절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분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을 치신 분이 그들의 분깃이에요. 우리의 분깃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분깃이라고 믿으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아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것만 갖고자 전심으로 찾고 찾는 분이 되시겠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와라 망군의 여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바벌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던 걸 구약에 다 기록을 대어줬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춰주라고. 이 세상 썩어질 것, 태워질 것, 불살라질 것에 쫓아가고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분기시대는 영원한 하나님인 예수 그리소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기록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시간이니까 괴롭고 힘들어요. 맨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여기서 담대하게 끝까지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더냐? 스가레 선지자가 한 말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게 돌아가리라. 근데 어떻게 돌아가? 4절에 너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한 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조상들의 죄도 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왜 회개해야 되냐면 조상의 죄가 삼사대 나한테 이르니까 찾아 올라가서 그걸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게 나한테 발목이 잡혀요.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지만 선포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믿어져야 선포가 이뤄집니다. 입으로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 나는 더 이상 이제 이시만 이시 집안의 자손이 아니다야. 너 이시 집안에서 가게를 따라가 내려온 모든 저저는 나하고 상관없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상관이 없어요. 계속 이시 집안에, 계속 장씨 집안에 그거를 늘 내가 갖고 있고 붙잡고 있고 따라가고 있으면 입으로 아니라고 선포해도 나는 거기에 메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에서 왜 내가 메어 있어야 돼요? 메어 있으면 안 되죠.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삼사대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새것 된 것 같이 사는 거 아닌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라는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동과 서가 분명히 달라요. 서쪽으로 가진 거 동쪽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가진 방향이 달라야 돼요. 가진 생각이 달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난한 땅이고 그들이 있었던 땅은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아버지, 거기에 있었던 친척들, 거기에 있었던 땅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나 예수 믿으면서 장씨 집안 거, 김씨 집안 거, 이씨 집안 거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버려야 돼요. 사역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조상의 저주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알거든요. 내 부모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엄마, 아빠가 지은 죄,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 다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로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전의 거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집안이 어땠고, 우리 부모가 어땠고, 내 형제가 어땠고 다 버리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은 순종만 하는 삶인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전의 나가 아닌 순종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집안 식구들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에 와라 할 때 주님이 너는 거기에 가지 마. 그럼 어느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수님 믿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요. 본토에 있었던 습성, 옛날에 내가 했던 습성, 옛날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모든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습성 버려야 되고 생각도 버려야 되고 마음도 버려야 되고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내 것으로 하나라도 하는 게 없어야 돼요. 내 것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왜? 육은 죽고 성령으로 시작돼야 되니까.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을 때 분명히 너희는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한 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전에 행했던 것에서부터 떠나서 버리고 이제는 내게 돌아와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는 걸 들어라.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거 본받으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습관과 관습과 모든 생각과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할 거 지금 생각 많이 나시죠?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유 나는 남편 때문에 아유 나는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가 많아. 그런데 내 처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럼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고 버리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정할 준비가 되어진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결단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많이 나오죠? 그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당신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되어져야 말씀만 하시옵소서.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스가리아서가 써진 이 때가 환란 직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환란의 때에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서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떠나요. 다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 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자 하는 이 결단을 하게끔 기회를 주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스가리아서를 쭉 풀어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세상이 갈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의 선지자 하신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58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의 성복이 회파될 거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라고 그들이 세잔하리라고 말했거든요. 이 땅에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헤아래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초점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분깃을 얻고자 하는 것에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진 자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믿음만의 삶은 살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거기에다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먹어도, 자도, 안 자도, 일어나도 나의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거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먹기도 하는 거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구하는 것도 역시 그거를 위해서 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죠. 당연히 주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주시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욕심대로 구하니까. 또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건 또 뭐예요? 이런 걸 구하고 그래. 내 생각.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생각.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대로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하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저 내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하는 자가 될래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네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다 지워라. 이때까지 네가 유명한 목사들한테 주었던 말 또 공부했던 말씀 다 지워라. 완전히 지우라 그러셨어요. 아니 어떻게 지워요 하나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시키신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지워달라고. 다 지워달라고. 해상 누력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이 새 것을 줘도 이게 부딪혀서 안 되기 때문에 지우라 그런 거예요. 내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기도만 했죠. 그랬더니 백지가 됐어요. 머릿속에 텅 비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옛날에는 성격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바보가 됐어요. 누가 성격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나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해 달라고 덜컥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버지 성격 공부해 달래요. 아버지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아주 부담스러웠지.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딴 거 주워 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이거 걷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지 다른 거 주워 먹고 가지고 이게 혼합이 돼버리면 이것도 그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게 나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아닌 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세상 노래 듣는데 계속 듣고 있어봐요. 좀 이따 보면 내가 거기를 떠나서도 그 노래가 여기서 맴돌아요. 따라해. 경험해 보셨죠? 말씀도 똑같아요. 다른 말 계속 들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턱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걔하고 딱 부딪혀. 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말하네? 딱 부딪혀. 그러면서 뭐가 오겠어요? 갑자기 혼돈이 와. 바로바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뭔가 다르다. 그러면 기도해서 찾아내야 돼요.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거든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듣고 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열어서 전도하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네가 무슨 말을 하지? 염려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셨거든요. 우리도 다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저한테 도전이 돼서 그걸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면 잘못 설교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면 어떡해. 주의종으로서 말씀을 선하는 자리에 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틀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건져내려도 내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해요. 내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입 딱 다물고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유괴의 말재주가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10년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얼마나 빤주를 하게 잘 하시겠어요. 아주 매끄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설교 듣고. 제가 뭐라고 평가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매끄럽게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매끄럽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말을 몇 단어를 썼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주님은 말씀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또 나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옛 구수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져 기도 죽기 살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똑같이 떠올라. 이전에 그랬던 생각 죽기 살기 그거 끊어내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될 몸부림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그냥 내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터에 가난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 구습, 옛 습성, 옛 생각,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것들,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이런 게 내 안에 다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면 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생명만 나타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터는 다 가난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족속은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쫓아내지 않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까요? 회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바벨론 생활 속에서 이들을 정하게 하는 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잖아요. 후손들이. 와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의 28장에 나온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에게 한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겠죠. 결국은 그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자손들이 생각하고 깨달아진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 수 있겠구나. 그거 깨달았겠죠.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깨끗해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청결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 같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뜻을 알고 그분을 본인이 그대로 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면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 예림의 5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보복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보복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다의 의미예요. 세상에서 구별되다. 세상에서 나오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칠샨 땅으로 가라 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남아있고 계십니까? 많죠? 그러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대. 그리고 가난한 적석 하나도 안 쫓아내고 너 이스라엘 나라래. 이거 해결받아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칠샨 땅으로 가라 그랬대. 그는 주님이 약속만 했지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갖기 생명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패키지로 한 가족이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결국은 내 가정을 구원하고자 함이구나.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사라도 같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노아가 말씀 하나 받고 방주를 칠 때 그 식구가 같이 방주를 치면서 식구들이 다 구원 받았거든요. 한 사람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에 같이 따라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느냐 옛것 다 버립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이거 걱정하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내 생명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가족도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끊어지게 된 것. 바벨론에 가서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끊임없는 회계를 한 자들이었어요. 다니엘서를 봐도 회계뿐이었고요. 스가리아를 봐도 회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다 같이 음료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취해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냥 두겠어요? 그냥 안 두죠. 이상해 너. 이 단에 빠진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무리수가 여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인 거죠. 핍박? 당연히 받게 되어서 있어요. 그런데 핍박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봉 5장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니까 그냥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어진 그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미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세상에서 미음을 받을 거라는 걸 아예 감안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너는 나하고 같은 과야.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진실로 아멘이 되십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소망이 하늘에 생기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해요. 분명히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을지 게시록에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그 심판받아서 해가 총당같이 거머쥐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고 별이 떨어지고 물이 쑥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십자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부터 훈련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정말 내 주로 섬기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절대 그거 못 이겨요. 단언합니다. 못 이겨요. 다 넘어지게 되어있어요. 예레미야 51장 46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나약하게 안내하고 굳건하고 단단하게 하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밖에 없다는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마태복음 7장에 반석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 비교를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비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거기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 끄덕도 없는 거예요. 나약해지지 않는 거죠.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말하죠.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있고 지진과 여러 가지 이런 소문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떠한 소리씩을 듣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심판의 때에 재난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지만 구별된 거 이거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선진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바벨론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 땅은 주님이 사람들을 정하게 청결하게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 것일 뿐 이거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 바벨론은 무너졌어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남아서 있었어요.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흔들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도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첫 모퉁이 똘이 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무슨 기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기간. 이 기간 동안 무슨 기간? 우리가 정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기간. 반드시 주님은 여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짓는데 미쳤다 소리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을 이루셔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불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비 오는 거 갑자기 하늘문 열린 것처럼 쏟아진다 그랬죠. 불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지는 거. 우박과 번개가 추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번개에 타버려요. 주님이 한 번 하시고자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또는 설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음료에 그 포도주로 취해진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길만을 가기 위해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으로 입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로 지어진 모든 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별되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끌어 내오는 거. 이건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은 초토화가 됐지만 이스라엘은 건너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안에 지금 난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회개할 것이 많이 있죠. 내가 돌아가야 주님이 내게 돌아오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수지 맞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하도록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에게 각자가 다른 회개가 나올 거예요. 그중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은 건 다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내 옛 습성, 내 옛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마음, 내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속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집을 짓고 털을 짓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이거 회개해서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더불어 구할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내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내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개해봐. 날씨가 있 64